내 복수가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. 당신이 꿈꾸는 복수는 생각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. 차선영한테 나랑 결혼하겠다고. 세린이를 처리하기 전에 동대문 여신을 디딘 비너스 디자이너로 먼저 영입해야겠어. 저요 황 팀장이랑 약혼 말고 결혼하기로 했어요. 팝생이 이게 다 뭐야? 자기 왔어? 마음에 들어? 저 잘했죠?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리셋하자. 나 형관이 고은조라는 거 다 알아. 뭐? 뭐하러 니가 고은조한테 한 짓 다 안다고.